부탁드립니다 바이퍼 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아 안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갑니다 처음에만 안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만 안죽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갔네요 나이스샷 아 저 소울 컬렉션 끄고싶은데 아 아 길드스킬 길드키 못맺게 길드키 네네 아 매용을 안쓰다니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갔다 아 아 꼭꼬로때려가지고 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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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 어우 자꾸 꼭꼬로 걸리네 1패 피치만 넘기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인건 안 빨라지네 길드킥 옵니깐 뭐야 5야? 다음엔 길드 스킬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위험하네요 좋겠다 길드 스킬 아 잠깐만요 아 이거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래도 진지하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많이 가고 아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어우 위험했어 절제절명이 위였어 아 나도 바이퍼 한지 오래돼가지고 스킬이 있는데 안쓰게 되네 5천 새로 나오고 몸이 적응을 안하니까 안쓰게 되네 내가 브랜딩이 Avenged All in 그래서 개선을 하자 몰아를 타고 몰아를 타고 몰아를 타고 몰아를 잃어라 몰아를 타고 털어 그새 냄새가 납니다 도와주 매니저의 모밀 아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아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 맥페이지 지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앰버 링크하고 이걸 안 썼냐 아 썼는데 아 스킬이 안나갔습니다 써놨는데 못썼어 바인드 목걸이 아 이거 오차에 있으니까 피하기 편하네요 아이고 이거 위험하다 물약을 먹어야 아 이거는 뭐 거의 뭐 성공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나? 살았나요? 어 살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템이 자꾸 뭐가 팔리네 아 제 캐릭터는 부주 분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 뭐야 아 몰랐다 와 못봤어요 못봤어 하절 나오는지 몰랐어 못봤어 아 그냥 구석에서 패는게 편하긴 한데 그냥 구석으로 데리고 온거야 이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자리에 맞으면서 때리는게 아 그런데 괜한 이제 컨트롤이 필요 없단 말이지 에너지 부족할 때만 좀 피해주고 아 진작에 이런 편법을 썼어야 됐는데 말이지 아 위험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거 참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위험하지마다 컨트롤러 폭폭을 하겠습니다 아 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 어 뭐야 와 아 이게 첫방에 죽어버리네 아 한번 죽으면 가는겁니까 아 못깰 것 같은데 아 얘가 안쓰라는 법이 없잖아 그죠 oute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더 더 더 안 보여 아 이거 막 빠지네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이 바쳐왔나 봐 어 긴장된다 와 씨 오우 야야 좀만 깼나? 아 아 아 괴롭겠다 아씨 아 원하시는대로 깨드렸습니다 하나 나오지만은 강인한 힘의 결정성까지 아 아예 있으시다고 말했으면 아 저 굉장히 여유로웠었는데 아 이걸 꾀어드릴까 그랬습니다 아 굉장히 여유있었는데 아 미리 말씀해 주시지 방전이 굉장히 여유있었는데 말이지요 아 주스텐 1.8에 아 수공 560만이였구요 아 보궁공격력 크리 참고로 바이퍼는 보스돌때 크리 20% 공짜로 주시는거 아시지요? 맞나? 바이퍼가 그게? 어 아 아 그 다음에 12% 코스모소링 9% 6% 힘 12 자기찰뜨네 어 15% 6에 36 1성 벨트 무기 공공방 크리사 4% 어 아 15% 4 오작이네요 10성 자리 지금 바로 말입니까 네네 9%에 힘 4% 80초 15% AD 012 15% 1.5줄 5에 64초 완전 5에 30 12% 4에 36 6% 6에 48 어 17성 1.5줄 아 대강 그렇습니다 아 네네 여러분이 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9 11 70포작인가보다 그쵸 579 11 아 그런것 같습니다 57 79 57 11 579 아 그렇죠 579 579 638 727 628 아 그렇죠 아 뭔가 템이 약간 애매하네요 다 고덴방에 방방공에 5에 45초 하트 에픽 아 유니온하고 이것도 보고 싶으시죠 음 알겠습니다 아 링크는 전체적인 링크는 다 있으시고 없는것들 카데나하고 그런것들이 없고 링크는 673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성공한 기념으로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만족하십니까 네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쉽지 않은 컨트롤이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깨봤군요 보스컨을 보스컨을 예 아 네 보통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오늘 데리크 맡긴게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맡긴거라서 아 유튜브에 제 영상들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 직접 자기 스펙의 느낌을 보고 싶으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소비창에 있는 아이템들은 쓰지 쓰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아 쓰실줄 알았는데 안쓰시더라구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청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종료도 이번에 비밀